인사장에서 연락합시다. 지금 문자 왔는데 돈 없다고 맘대로 하라는데요? 야, 캠코드로 해줘와. 돈 없다고 맘대로 해? 야, 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왜? 좀 해라줘. 야, 찍어! 형님! 야 씨! 아,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누나 뭐지? 나 잔인한 사람인 거 아니잖아. 제대로 한번 보여줘?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 아, 네, 네, 네. 야, 형님. 야, 불러봐, 아이들이. 우리 구역에서 술을 마시라. 야,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저기, 아저씨. 네? 어? 뭐? 아저씨, 인상도 착해 보이는데 저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 절대 도망 안 가요. 도망가면 죽어. 네. 네. 도망품 같아서 풀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도망가면 죽어. 네. 도망가면 죽어. 놓쳤어. 사랑했다!